신규철 TV 알쏭달쏭 궁금한 뉴스 콕 찍어 정해드리는 신규철TV 소문의 진실 이영민입니다. 여름도 다 갔는데 최근 때아닌 벌레주의보가 내려졌죠. 스치거나 건드리기만 해도 화상을 입은 듯한 고통을 준다고 해서 일명 화상벌레라 불리는 청딱지 개미 밭날개 전국 여기저기서 발견되면서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. 이 곤충에서 분비되는 페데린이란 체액의 독성 성분이 피부에 닿으면 마치 불에 댄 것처럼 발진이 일어나게 됩니다. 화상벌레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먼저 방충망을 닫고 살충제를 뿌려서 벌레가 집안에 들어오는 걸 막아야 합니다. 밤이 되면 불빛을 따라 실내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니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발견하면 즉시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자체로 방역할 수 있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 혹시 화상벌레에 스치거나 물렸다면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접촉 부위를 건드리지 않고 흐르는 물에 씻어내는 게 좋습니다. 피부가 부풀어 오르고 마치 화상을 입은 듯한 통증이 올 수 있는데요. 증상이 악화될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해 치료해야 합니다. 무시무시한 화상벌레 이렇게 생겼습니다. 잘 기억해 두셨다가 발견 즉시 절대 만지지 마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.